수요일의 조나 스릴러 대결 막무가내 오늘의 승자는 저 은혁입니다. 오랜만에 기니까 좋죠. 2대0 완승이네요. 좋은 것보다도 그냥 뭐 괜찮네요. 벌칙송 준비됐나요? 이 노래 잘 몰라요. 사실. 오징어 회개인 준비되어 있고요. 일단 할게 도와주세요. 알겠습니다. 오늘 승부 예측 문자 벌칙송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네 분께는 좋은 선물 챙겨 드리겠습니다. 당첨자는 선고표 확인해 주시고요. 대결 막무가내에서 전화를 받고 싶은 분들은 슈티라 홈페이지 수요일 게시판에 연락처 남겨주세요. 수요일에 저희가 뜬금없이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결 막무가내 오늘의 패자 이특씨의 노래입니다. 오징어 회개인! 타まず conven impecc 타자를AD 나는 좋아하는 노래는 아니었거든요. 오징어 왜 이렇게, 아기야? 이걸 빠이베 버리지, 형? 오늘은 오징어 yerde 성풍 가는 날 당코, 오징어가 하단 말 석푸 가자 친구들은 무시했고 열버리키고 오징어 룩! 슬픔에서 룩! 떨나자마자 똑 떨어졌죠 하수구에 빠져 허접거렸죠 기어 올라가 뚜껑을 열어보니 아주아주 예쁜 아가씨가 오네 그 오징어 위에 눈이 땡글땡글 십육만벌드에 참기가 찌릿찌릿 그 오징어는 심각하게 생각했죠 더 움직이게 할 수가 없었죠 오징어 열 세다리 그녀들 두다리 오징어 세모머리 그녀 루테라머리 오징어 이상했죠 그녀와 나는 왜 다를까요 넌 맨날 맨날 그녀를 잘못했다 그 앨범을 쫙쫙 사랑해라고 적었지 바보같이 아무것도 많아 내걸레라고 부왕부왕 그러므로 지금 슬퍼 눈물 흘리죠 하하하하하하 죄송해요 여러분들 저 이제 요리한 이유로 끊었거든요 낙지회계인데 낙지회계 이런거 시키지 마세요 산낙지회계 왜 나한테 어둠을 흘려 할까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너무너무 아쉽죠 이제 계란머리 잊어야 해 하하하하 꿈에서 깨어버린 땡이야 땡순이 생각나네 그녀를 잊어야 해 내 사람 땡순이가 있잖아 어 이게 잘하는데요 아 저 애창곡이였어요 아 그게 애창곡이였어요 네 애창곡이였어요 아 이거 신분스럽게 불러드려야 되는데 여러분께 죄송하네요 저 지금 축구하고 계시니까 신분석이 버전도 보여드릴게요 오 오직원은 사 사랑 찾아 사 사곡 바꿔네요 아 잊혀말라 에이 아 잊다 기어로 꿀 하하하하하하 어 출마 한글자막 by 한효정